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Q.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엄지보살 입니다. 이번 시간에 지금 원숭이띠 입니다. 원숭이띠 초음새로 알아볼까요? 원숭이띠는 보편적으로 올해는 좋은 편으로 갑니다. 서른 살의 원숭이띠들은 괜찮습니다. 올해 말 그대로 원숭이띠들은 7, 8월만 조심을 하면 괜찮게 넘어가는 수입니다. 왜냐하면 제가 한 사람을 특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분들의 서른 살이 된 원숭이띠들만 봐드리다 보니 간단하게밖에 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그다음에 마흔하나가 되신 원숭이띠분들이 있어요. 이분들은 올해는 무조건 좋다고 봐도 돼요. 정말 승진운두. 또 내가 원한다면 뭐든지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.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나는 욕심낸 거 아닌데 대부분 욕심을 냈기 때문에 조지는 거거든. 그러니까 그만큼만 가면 아마 올해 마흔한 살 원숭이띠들은 문서 이동 변동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한 팔십 퍼센트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또 54살이 된 분들의. 자 원숭이띠들은 올해 사고수가 많습니다. 인간한테도 사고수요. 좋기는 해요. 그렇다고 뭐 다 나쁘진 않습니다. 하지만 그런 조심해야 될 점도 있지만 흥할 점이 있으면 망할 점은 조심을 해야 돼요. 올해는 몸술을 많이 들면 건강식을 많이 드세요. 마음을 안정을 많이 해야 되는 해. 단 이동 변동이 든다면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는 약간 누거지는 해라 그래야 되는. 만약에 꼭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네네. 그러면 이럴 때는 좀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 조금 조언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. 자 얘기를 해드릴게요. 만약에 원숭이띠가 1월 2월에 들은 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언뜻 토종 비결로 얘기를 한다면 내 사주에 살이 껴있어요. 충이 붙어있거나 살이 붙어있어요. 하지만 올해 같은 신축년에는 말 그대로 이 살이 있어. 그런데 어떨까? 소가 밭을 어떻게 맵니까? 오메하고 고랑이를 옛날에는 허리에다 차고 이렇게 들지 이런 충을 소가 밭갈이를 갈면서 슥 쳐주는. 그렇게 생각을 하면 빨리 겁니다.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은 소를 뒤에다 삽자루 같은 큰 거를 놓고 그리고 고랑을 갈았어요. 그래서 그런 고랑을 갈 때 웅 하고 쳐주지 않을까. 이렇게 해서 올해는 1, 2월이 가진 분들이 말 그대로 7, 8월만 조심을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단 매매가 있으신 분들은 3, 4월 안에 매매를 꼭 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 싶습니다. 이거 번외적인 얘기인데 매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. 근데 띠궁합도 이런 것도 많이들 보시잖아요. 근데 만약에 제가 땅을 사러 간다거나 뭐 집을 사러 갔어요. 근데 그거 부동산 중개인이랑도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? 대한민국에 정말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. 하지만 하나가 욕심을 내거나 하나가 욕심을 더 부리거나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지 대한민국에 조율이 안 되는 게 어디겠습니까? 말 그대로 그 부동산 땅값이 안 되잖아 그러면 저녁에 여기 사장님 나랑 술 한잔 합시다 하고 한잔 먹여가 다 끝나 우리나라 주색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. 어쨌든 어쨌든 조율이 안 맞어서라는 건 없어요. 조율을 내가 맞추면 되고 내가 맞추는 걸 할 땐 그 사람을 내 쪽으로 끌어. 안 맞으면 나오면 되잖아. 안 맞으면 그 사람한테 안 사면 되잖아. 그 땅이 그 사람 때만 나왔겠습니까? 그럴 때는 안 맞는다 맞는다 하지 말고 변에는 개뿐 같은 그냥 하지 마. 딴 데 가서 알아봐. 제 말은 그렇습니다.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올마이티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또 원숭이띠가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방명으로 이건 말 그대로 토종 비결 비슷한 거라는데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모든 거 다 긍정적으로 가고 부정적이면 다 부정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. 하나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짜장면도 얻어 먹을 수 있는 사람. 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